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나 투표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자 절차입니다. 누군가 경선에서 승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그 결과를 낳은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절차가 정당해야 그 투표나 선거의 결과도 정당한 것입니다. 경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지나간 일인데 그 문제를 또 덜 주어서 되겠나라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그런 태도나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선 결과가 나온 것과 별개로 경선의 무결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따져야 될 것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해서 시험 성적과 관련해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 이것을 덮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따로 절차에 대한 검증 따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짐승이 사는 사회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올바름에 대한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제2차 컷오프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문은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경선을 주관한 관계자들이 경선 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제2차 컷오프 4강 선택과 관련한 결과에 대한 의혹이 크게 불거져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재원 씨는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본 경선 결정 시에 제1차와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도 함께 발표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봤던 황교안 후보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은 1차 2차 컷오프 결과 공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거 과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야 됩니다. 지난 12월 10월 10일 날 김재원 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서 본 경선 때는 여론조사 당원투표 결과뿐만 아니고 1차 2차 오픈 당시에 결과도 다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5일 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김재원 공선단장이 1차 2차 컷오프 결과를 공개하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강감 무소식입니다.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적시 1차 2차 컷오프 결과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SN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공병호TV는 어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국힘당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은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본 경선 발표 때 1차 2차 컷오프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갈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3만 5천명이 투표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본 경선도 끝났는데 15, 6%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본 경선과 별도로 1차 2차 컷오프 후보별 득표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81% 잘 모르겠다. 3%입니다. 이런 내용을 투표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필요하겠습니다. 신민진실님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에 대한 성복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홍성복님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번이 두 번, 세 번 되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선거는 하나마나 뭐하려고 선거를 합니까? 신민여명님입니다. 개인 가정사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일꾼이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끄리김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민 호의님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당당함은 왜 발표를 못합니까? 경선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저의 논평은 2차 컷오프 후보별 득표율 공개는 황교안 후보의 당나게 문제에 거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 운영되는 공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선 경선 후보에서 조작했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밝혀져서 사건의 진위를 따져야 됩니다. 모든 공적인 선거는 검증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검증을 요구하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 따로 투표 따로가 아닙니다. 검증할 수 없는 투표는 가짜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투표는 사기입니다. 투표 과정에 반드시 검증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공정한 선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일상화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원이나 성일종이나 한기호나 정홍훈이나 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식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사실을 두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따지자는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뭉개고 편개치는 그런 것은 얼마나 부끄러움인 사회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당에 취할 태도입니까? 차라리 짐승사회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모든 공정한 선거와 투표는 검정을 포함합니다. 검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 권리일 수도 있고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것을 폄하거나 그런 사람을 몰아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한국의 야당이 저렇게까지 그렇게 퇴행해버렸느냐 이런 참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당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소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김재원 씨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두 해 살고 말 게 아니니까 자신의 구두 약속대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2차 컷오프에 대한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수 등을 신속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숨기죠? 뭐가 그렇게 두려워 숨깁니까? 숨길 일을 했습니까? 숨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왜 계속해서 숨기고 뭉개하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